프로야구 하나이글스의 돌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돌아온 괴물투술 유현진이 홈 복귀전을 퀄리티 스타트로 호투한 가운데 9회 말 임종찬의 끝내기 이루타가 터지며 개막전 패배 후 5연승을 질주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2018년 포스트시즌 넥센이어로즈와의 플레이오프 1차전 이후 5년 5개월 만에 하나 홍구장을 찾은 김승현 회장의 선보인 완벽한 드라마였습니다. 하나 팬들 사이에서는 하나 회장님이 우리를 잊으셨나라는 말이 있었지만 김승현 회장은 손을 흔들고 엄지를 치켜드는 등 팬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는 케이티 위즈와의 홈 개막전을 3대 2 끝내기로 장식하며 12,000석을 가득 채운 만원 관중과 김승현 구단주에게 큰 선물을 선사했는데요. 하나는 지난달 중순 괴물 유현진을 8년 총액 170억 원에 붙잡으면서 올시즌 다크호스로 급부상했고 지난해 신인왕 문동주에 국내 선발진이 약해 고민이 깊었는데 류현진이 합류하면서 단숨에 리그 최정상급 선발진으로 업그레이드됐습니다. KBO 역대 최고 대우라는 결단의 뒤에는 김승현 회장이 있었고 류현진은 이날 2012년 9월 25일 잠실 두산베어스전 이후 12년 만에 KBO 리그에서 선발승을 챙기려는 의지가 대단했습니다. KBO 통산 99승 도전 기회이기도 했는데요. 류현진은 빼어난 투구로 KT 에이스의 쿠에바스와 팽팽한 투수전 구도를 그렸고 6이닝 89구 8피안타 무사사구 9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치고 승패 없이 물러났습니다. 5회까지 공 65개로 버티면서 무실점 호투를 이어갔는데 6회 이상 후에 강백호에게 실투를 던진 여파로 2실점을 하면서 선발승 기회를 놓쳤습니다. 투구 내용 자체는 다음을 더 기대하게 했는데 류현진 스스로 LG전에서 마음에 들지 않았던 재구가 완벽히 잡혔습니다. 89구 가운데 스트라이크가 66개에 이르렀고 직구 최고 구속은 147km로 LG전에서 기록한 150km보다는 조금 떨어졌지만 몸쪽과 바깥쪽을 가리지 않고 구석구석을 찌르는 재구력이 살아나면서 삼진 9개를 잡을 수 있었는데요. 직구와 커터, 체인지업, 커브 등 4개 구종을 적재적소에 섞으면서 KT 타선을 요리했습니다. 타선은 9회 말 올해 주전 중견수로 깜짝 발탁된 예비역 임종찬이 이를 냈습니다. 선두타자 유나단 페라자의 좌월 이루타와 노시완의 자동구 의사구로 잡은 141 이루 기회에서 안치홍이 허무하게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나면서 연장 10회로 이어지나 했지만 임종찬이 바로 경기를 끝냈습니다. KT 이상동의 초구 포크볼을 공략해 좌중간을 완전히 가르는 1타점 적시 2루타를 때려 3대2로 경기를 끝냈는데요. 하나는 시즌 성적 5승 1패를 기록하면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승률은 8할 3푼 3리에 이르고 있으며 1위는 4전 전승을 달리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로 하나의 상승세가 반짝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투타 조화가 완벽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팀 타선은 아직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주축 타자들의 타격감이 좋은 것도 사실인데요. 올해 하나 화력을 좌우할 핵심으로 평가받은 페라자가 타율 5할 2홈런 4타점 맹타를 휘두르며 리그에서 가장 강한 2번 타자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최재훈 하주석, 최은성 안치홍 등이 적재적소에서 안타를 생산하고 있고 문현비는 타율이 높지는 않지만 출루율 4할 오픈 8리를 기록하면서 새로운 1번 타자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해 홈런왕 노시와는 타율은 1할 오픈으로 아직 저조하지만 2홈런 5타점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한방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 타선에도 구멍은 있는데 바로 기존 1번 타자 최인호, 정은원의 부진으로 류현진이 선발로 나선 이날 하나 최원호 감독은 라인업에 변화를 주며 정은원을 1번에서 9번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최원호 감독은 기존 1번에 들어간 선수들의 출루가 너무 안 되다 보니 계속 돌려서 쓰게 됐다. 표본은 적지만 출루도 좋고 선발 쿠에바스 상대로 문현빈 말고는 잘 친 선수가 없다. 그래서 겸사겸사 1번에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은원은 29일 경기까지 11타수 무한타를 기록 중에 있는데요. 이에 야구박사들은 인기 프랜차이즈의 핵심 유망주로 기대를 받는 정은원이라지만 앞으로의 기대치보다는 다른 기대치를 받는 것이 더 좋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